예수의 마음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온 하나님 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빛도 안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픔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가리니 예수 늘 함께하시네 올해도 양마로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하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빛도 안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빛도 안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에 눈들어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빛도 안 지나가리라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빛도 안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빛도 안 지나가리라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빛도 안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빛도 안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흐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에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럼을 게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일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건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의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질함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니라 하나님이 이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세상을 승리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세상을 승리한 사람이 누군가 요한 1서 5장 4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강단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이기는 자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종되어 살거나 반항하다가 결국은 세상에 묶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를 입은 자들 곧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25의 응답을 누린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또 제대로 신앙을 살았다 생각하다가도 어쩔 때는 이게 아닌데라고 싶어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응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기록된 책이에요 사실 대상이 누군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책이 히브리서지만 히브리서에 나오는 대표적인 율법, 성전, 대제사장 이런 것들은 유대인들이 익히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기본으로 메시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전달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중요한 주제들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성전, 율법, 대제사상 이거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말하는 거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런 역사의 전체를 이해하고 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어떻게 나아갔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당한 유대인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중요한 말씀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늘 새롭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말은 역사를 통해 사람들이 배우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 우리가 당한 현실 속에서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의 새로운 눈들이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처음 읽을 때는 대단한 영웅들의 얘기인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위기를 만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신앙생활이 진행되어질 때는 성경이 새롭게 보여지죠 그 속에서는 성공한 인물들이 아니라 정말 그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과 고민하고 절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뒷면에 하나님의 역사도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승리한 사람들의 세상은 뭔가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세계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잠시 잠깐 빛처럼 보여주십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1장까지는 암흑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자신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창세기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역사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모든 것을 실행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이 노아시대의 모습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채워도 채워도 자기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국을 만들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억압하면 자기에게 만족이 올 줄 알고 살아가는 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역사 속에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 그 역사를 살릴 사람들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처음 애국이라는 곳에서 불러냅니다 자유자로, 해방자로 그리고 이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식계명을 통하여 대표적이게 살아갈 방법도 알려주셔요 그러나 그것으로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막의 축복도 알려주십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그곳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모든 방법을 알려주셨죠 그게 레빅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펼치기 위한 가난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은 꿈을 꾸기 시작하죠 열방이 살아날,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서 사사시대의 첫 모습을 보입니다 방종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왕을 구합니다 이제는 좀 더 신앙이 자유만 아니구나 책임을 가지고 좀 왕이 제대로 다스리고 이 백성들을 다스리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잠깐 바디당 때 그 축복을 누리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930년부터 200년을 이루는 북이스라엘의 기간 동안 200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22왕이 나와요 그 22왕은 전부 다 유로보함의 길로 행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독재를 했거나 사치를 했거나 그런 삶을 살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같이 너희들이 유로보함의 길로 갔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150년 동안 더 남유다는 지속합니다 그래서 350년을 견뎌가던 남유다도 면망하게 되는데 거기에도 22왕이 나와요 22왕 중에 겨우 3왕 정도가 다윗의 길로 갑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레위기와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말씀대로 쫓아갔던 왕이 그 정도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되어지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되어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에스겔자 36장 26절에서 2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가 법을 알려줬어도 너희가 그 뜻대로 살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법을 네 마음에 새기겠다 정말로 그 마음에 새겨서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역사들을 제대로 살아낸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데 초대교회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처음에는 정말로 감격하는 시대였어요 뭐든지 나눠가지고 뭐든지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배교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331년에 공인되고 난 이후에 이 배교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용서해 줘야 되냐 받아들여야 되냐 그 싸움으로 결국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중단되고 맙니다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죠 엄청난 부흥의 시대를 겪습니다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그리고 난 이 일제시대를 맞으면서 신사참배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어요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은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주신 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간 게 아니라 심판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교단들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시대의 흐름에 나타나는 문제와 갈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 더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서 기자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장 20절 21절에도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은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들을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절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장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기를 징계하는 것은 아들 된 자를 아버지 된 마음으로 징계하는 것이고 그걸 통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이루어가며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루어가는 이 역사 속에 언제나 그랬습니다 자유를 풍성하게 누리면 규율이 약해지고 규율을 강하게 가지면 결국은 자유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그 전쟁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양극단을 가는 율법과 신비주의였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도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복음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로는 시대와 하나님이 원하는 이 뜻들을 이루어갈 수는 없었다는 것이 성경의 역사고 세계사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위기를 당한 우리가 어떤 응답으로 나아가야 되냐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된 시기는 AD 64년입니다 로마의 대박해의 1차 박해가 있던 시기입니다 2차 박해는 거의 90년대에 일어났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는 AD 70년 이전에는 제사가 그대로 있었고 AD 70년에 유대교와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분리되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에는 같은 범주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도 유대교인 가운데서 넘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굉장한 핍박 속에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10장 32절 3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니까 고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나오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점점 더 이제는 선생이 되어야 하거는 아직까지도 말씀을 배우는 자에 머물러 있다고 그런 일들로 통하여서 말씀을 배우는 일에 덩한시하고 그리고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이끌어가는 모임들이 폐하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할 수 없으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 히브리 기자는 어려운 상황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이 유대교에 일어난 게 아니라 기독교에 일어났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너무 이 힘든 시기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핍박은 없어지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아서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안 되겠냐 우리가 그동안 제사 지내면서도 잘 살았는데 그렇게 살면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결코 배반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사람들을 향한 오늘 메시지가 히브리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2장은 이 히브리서의 결론적인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핍박과 어려움을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많은 정인들이 있는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 그리서를 바라보고 굳게 서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피해될 일이 아니고 너희가 도망가서 될 일이 아니라 정말로 언약되신 그 그리서를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메시지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의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모양과 여러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이죠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마녀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에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붙잡은 이 예수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 언약을 너희들은 굳게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그 전에 히브리서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경고와 소망으로 줍니다 경고도 예수님에 관한 것이고 소망도 예수님에 관한 것이에요 히브리서 2장 12절에 1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는 말씀을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않음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하니 여기며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하신 바라 다시 말하면 천사들이 전하여줬던 그 말씀 아브라함의 나의 전의 그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따랐지 않은 자들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주신 말씀을 너희가 경의여기고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정신을 차려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5절에는 말씀하십니다 한 번 빛을 받고 너희가 그 길을 돌이키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여호와의 앞에 굳군하게 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어려움과 위기 속에 있는 성도를 향하여서 강하게 그리스도 안에 서 있어야 될 이유가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다시 떠나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소망의 말씀으로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유대인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천사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여기냐 그러나 히브리스 1장 4절에는 말씀입니다 천사보다도 더 높으신 하나님 우리가 믿었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그보다 뛰어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분 안에서 소망을 붙들고 견고하게 서서 넘어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스 3장 3절에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모세를 대단하게 생각하고 율법을 대단하게 여기느냐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섬긴 자이지만 너희가 믿는 그 예수 글쓰는 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드려놓은 자다 그 예수 글쓰를 너희가 떠날 수 없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견고하게 그 이름의 언약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사입니다 제사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대사장의 역사인 것입니다 히브리스 4장 14절과 히브리스 7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섬기고 너희가 돌아가서 행하려는 그 제사는 그 제사장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죄를 씻고 지성전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으로 단번에 드리는 그 제사로 말미암아 너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신 분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것이 마땅하고 그 이름 앞에 너희가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들고 어떤 면에서 시대가 어려운 것은 많은 세상의 역사들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굳게 서야 될 이유를 붙잡으면서 경고와 소망의 메시지를 붙잡고 있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스는 믿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11절에 11장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어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 주에 우리가 강단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안에 너희가 믿음을 굳게 서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히브리스 12장으로 결론을 맺으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히 하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스 기자는 오직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놓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자에게 신앙으로서 주신 삶은 풍성한 삶입니다 생명의 뜻 대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에 우리에게는 풍성한 삶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살리는 역사가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스 기자는 그리스도 외에는 굳게 붙잡을 언약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기억하라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죄인삼아 죽은 그들을 살리기까지 참았던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므로 너희가 너희의 일을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견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께서 내가 죽음으로 일어났던 그 자리에서 그를 부활시켜서 생명을 일으키시고 사망을 죽음에서 일으셨던 것처럼 너희의 모든 인생과 삶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언약 속에 굳게 해서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는 방종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행한다고 그 일을 다 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언약과 우리의 생명과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시대의 역사가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추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주셨을까요? 십계명을 통하여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 삶을 지향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이룰 자는 없다는 것을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성막에서 용서함을 얻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있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었는데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족식을 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미 온몸이 깨끗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발을 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골롯에서 3장 5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업력을 품으며 부정한 것을 좋아하고 악한 것과 탐심을 가지며 부정한 것을 가지고 너희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이 곧 우상순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것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139편 23절에 다윗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소서 내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모든 것이 있다면 나를 용서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롯에서 3장 8절에서는 앞에 나오는 엄난과 죽이는 죄와 똑같은 죄와 병행되는 것으로써 말씀하는 죄가 있습니다 분노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을 하는 것이니 이런 것들로서 너희가 떠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살인은 해야지 죄지 내가 남녁한 게 뭔 죄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도덕적인 감각이 있어야죠 그래서 정말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세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이런 일곱 번씩 일곱 번을 해 그거는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본질이 뭔가를 말씀하십니다 절대 그 누구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이 죄냐 너가 형제를 향하여 분을 품어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창가의 창문을 두드리는 것은 하나님에게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단순한 이거는 도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갖고 있는 죄의 근본을 얘기합니다 그 누구도 그 뒤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하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되는 줄 아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야 되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것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무 염려하지 마라 정말로 내가 네 인생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할 것이라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경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가 나의 자녀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냉소적입니다 뭐 그럴까 봐 우리 부모도 안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너로 말미암아서 모든 열방이 돌아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뭐죠? 불신함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원망하다가도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했을 때 얘기하셨습니다 그것은 너를 향한 원망이 아니다 나를 향한 원망이다 그거는 무슨 말씀이죠? 모든 죄가 불신함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죄가 우상으로 귀결되는 것처럼 그것은 자기를 하나님처럼 믿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그 어떤 사람도 여기서 자유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과 얼메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그것이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용서 쉽지 않죠 우리가 렛노트도 읽어봤겠지만 빌레몬서에 나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용서의 모습인 것 같아요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얘기합니다 너가 나와 함께하면 좋겠다고 그런데 바울은 그를 그냥 쓰지 않고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가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종으로서 도망치고 물질까지 훔쳤는데 그런데 그 주인에게 용서를 빌려 갑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빌레몬은 그 오네시모를 용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용서하라고 쉽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죠 마음이 아닌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밀양영아에 얘기하잖아요 그 아줌마가 내가 용서 안 해줬는데 누가 용서해 주냐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용서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용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하여서 그게 더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썸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그것이 내 인생의 상처가 되고 그래서 내 자신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하여서도 그렇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장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2장 9절에 예수께서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므로 그를 고난과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에게 모든 자를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모든 죄와 우리의 불신앙 속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모든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때 두 번째 언약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죠?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그대로 둔 상태로 헌신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생명과 회복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서만 생명의 운동을 회복시킬 수 있고 모든 것을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잘났다고 많은 것들을 하지만 그것으로는 사람을 어렵게 하고 죽이는 것밖에 안 돼요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를 더딛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더디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237과 치유와 서미세 언약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말씀의 은혜약을 받았던 것처럼 세상에 고난받는 사람을 위하여 극률과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망대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로마서 12장에는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몸을 산재물로 드리라 너희의 삶을 진정으로 하나님에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너희 인생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고도 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의학에서는 모든 사람이 실패하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언하신 것입니다 네 마음에 그 법을 세우겠다 그게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갈보리에서 해결하시고 이제는 열방에 죽어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너희가 그들을 돕고 살려주라고 미션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한 말씀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헌신한다고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생들은 만들어내는 것이 고작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열심도 내고 그 힘으로 성공도 하고 그 힘으로 많은 것들을 쟁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는 죽음밖에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생명의 축복을 회복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시대를 살려야 되는 생명운동을 해야 되는 전동운동을 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얘기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언약을 분명히 잡고 헌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려고 그런데 40년을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을 광야에 그를 보내놨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는 가라고 이제는 237과 성미세의 언약을 이루라고 이제는 너의 가정과 너의 직장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의 국률과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라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입니다 네가 아는 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증거로 지팡이를 준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어진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 그 삶을 하나님이 쓰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스 기자가 말하는 정말로 믿음의 주여 온정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은 너의 것으로 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전도의 선교의 언약을 너가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삶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여서 그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삶과 기쁨과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히브리스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번 주에 강단의 말씀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붙들고 가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 앞에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삶들 속에서 정말로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정말 그 현장을 향하여서 은혜와 금률과 평강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고 뜻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분을 굳게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교회의 온 성도들이 이 믿음의 추를 바라보므로 이 시대의 어려움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인내하고 결단하며 믿음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목사님이 계시는 남미 현장에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해 주시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237 치유 서밋의 이 축복들을 이루어가는 일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시미 정말로 모든 것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현장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생명을 전달하고 생명운동하며 천도운동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업과 가정과 학업과 미래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